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기획을 맡은 강혜띠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분석 기획은 과연 어떤 과목일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나 기관에서 또는 일상에서 어떤 직관에 의한 주목구구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지만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실까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 대학원을 또 다니면서도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자격증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분들이라면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일상 또는 여러분들의 업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 기획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기획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교과목은요. 크게 두 가지의 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파트로서 이 파트는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과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획의 사례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여러분들께 강의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트는 바로 두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로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구성해 나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각 분야별 해결 문제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 여기에 대해 이걸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획들의 내용들을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에 맞춰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발표들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고 검토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는 크게 강의를 통해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 이해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한번 접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 특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차시의 수업은 학습 목표와 목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차시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생각해 보기를 통해 그 주차의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는 각 주차의 주제에 따라 실습이나 설의 학습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수업을 끝나게 되면 학습 종리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차의는 핵심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들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트랙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사례를 통해 데이터 분석 기획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구체적으로 실시간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세미나는 4주차, 9주차, 13주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야별의 문제들을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신청을 받아서 각 주차별로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3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우리 대학원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재미있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게 될 겁니다.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는 출석이 20%고요. 출석은 꼭 반드시 수업을 다 들으시고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2, 3, 5, 6, 7주차에 끝난 후에는 두세 문제의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도 25%의 비중으로 성적에 반영되는 만큼 꼭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니까요. 교안들을 잘 점검하셔서 꼭 100점을 맞으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요. 중간고사는 20%의 비중으로 객관식 문제은행으로 총 20문제가 출제돼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말고사는 한 학기에 공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또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기획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데이터 분석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번 학기에 많은 비중을 포함을 시킨 것이 바로 참여도인데요. 참여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게시판 활동이고요. 하나는 실시간 세미나의 참여에 대한 것을 점수화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에 있어서 게시판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게시판 활동은 Q&A에 올려져 있는 게시판들의 개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게시구리 5개 이상일 경우 100점 그리고 4개의 90점 이렇게 차등화해서 이렇게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세미나 참여 점수는요. 각 세미나가 3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미나별로 5%의 비중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세미나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다시는 경우에 각 회차별로 100점. 그리고 실시간 세미나에 참여만 하시고 코멘트를 달지 않는 경우에는 90점. 그리고 실시간 세미나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으로 녹화를 들으시고 들으신 경우에는 80점. 이렇게 부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시간 참여라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즉, 직접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것. 또한 실시간으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질문이나 코멘트 방법은 현장에서 질문하시는 것 또는 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플러스 그 주차 안에 Q&A를 통해서 소감이나 질문들을 올려주시는 것을 그런데 10주 이상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우리 특히 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은 실시간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발표하고 같이 토론하는 게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요. 가능한 홈페이지에 Q&A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도 또 별도의 거기에 공개되지 않고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메일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은 새벽 6시에서 7시 새벽 시간 그리고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가능한 그 시간에 거의 실시간으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선택했으니까요. 이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문헌인데요. 앞에 이 세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분석 기획이 이런 빅데이터 분석 기사 등 같이 자격증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바로 이 앞에 세 개의 책들이고요.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사례들, 고층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 책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아, 데이터 분석 기획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1차시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